자,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주세요. 네, 요구르트를 짠하고 끝낼 그런 말이에요. 귀여워. 아 귀여워. 요구르트를 짠하고 끝낼 그런 말이에요. 오늘 요구르트를 받으시고 손을 잡힌 줄은 몰랄까? 우리 그때 옛날에 CCC 모임 때 그거 뭐 했었는데? CCC 단체로 그요. M4에서 M4에서 술 그거 마실 때. 맞아, 맞아. 언니들 막 먹고 있었는데 아 그러고 싶어요. 아 근데 이런 기회에 자주 괜찮을 것 같아요. 추첨.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요? 이렇게 매치된 거요? 안녕하세요. 롯데사. 롯데사 추천. 잘 홍고 싶어요. 잘 홍고 싶어요. 아 그럼 조용히요. 제가 몸이 길어서. 식사함이 진심이다. 네? 식사함이 진심이다. 괜찮다. 내가 식사함께하면 여러분 진심이다 하고 우리 일하는 건가요? 원샷을 강요하지 않을게요. 뭐였지? 뭐올까? 이 소요? 뭐야? 지금 뭐라고 하는건지? 222! 식사함께! 좋습니다. 반박 dob! 반박료가 한 장면? 맞네. 반박. 반박으로 문경도ijd. 아니야 이거좀 연세세럴 적용. 이거 말고 이건 따ょ! 건배에서 추천! 용ō Уum onu рег 비웠고 아 옛사랑 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정영도요. 시작! 따로! 건배에서 추천! 엔사랑 대박은 뭐예요? 아, 옛사랑 내가 먼저 합시다. 너무 다들 썩 큐트한 건배구를 무섭다 무섭다. 자, 여러분. 김에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인파하고요. 일단은 짠 던져 하고 얘기할까요? 자, 늦게 들어주신 거군요. 자, 우리 스태프분들, 갖고 계신 분들 들어도 돼. 자, 할게요. 높게 들어주세요, 저기. 네, 할게요. 여러분, 소리 잡으면은 못 마셔요, 알죠? 자, 할게요. 엔사랑! 네, 감사합니다! 한 번 더! 아주 좋습니다. 마세요! 고마워요! 맛있다. 요구름도 진짜 맛있어요. 그렇죠? 멋있어.